자 이번꺼는 자 그 피파 업데이트하고 첫번째 강화입니다 첫번째 강화 자 그리고 드랭꺼구요 자 질라탄 4칸 4칸 도전 갑니다 자 준비되셨죠? 자 초코 아니 드랭이 원하는건 유튜브래요 꼭 붙여서 유튜브 올려볼게요 자 갑시다 저 다음? 아아이유어ㅓroad결! 아 오늘 첫번째 강화는 내가 붙였으면 좋겠다 둘 Depheewon젤트ff 고고고고고고고고 자 붙어라 붓붓붐이야 좋아죠? 되었죠 아우 좋았어 아 좋았죠 좋았죠 첫번째 오늘 강화 첫 강화 좋았어요 자 쭌원 쭌원 알았어 약속했으니까 줄게 아 이제 매니저 이제 안줄거야 사고가 하도 많이 일어나서 사고방지 차원에서 오늘까지만 딱 줄게 에 아 유튜브 첫번째 유튜브 축하드립니다 첫번째 유튜브 자 오늘의 첫번째 유튜브 줘 아 좋았어 아 들라 타목 다카 그 카드로 깔게요 그래 아 같이 놓고 해서 한번에 유튜브 올립니다 아 아 아 다 줄게 4 줄게 아 아 아 지금 매니저 계속 속에서 못주네 나 줄라 그랬는데 자 카드 따로 갑니다 레일 죽게 잠깐만 카토드 폭발해서 아 자 갑시다 가 뭐할 때 것인가 빠른 속도로 깔께요 팔은 애드 교수는 방하고 추천만 즐겨찾기 갑시다 자 빨리 갑시다 빨리 자 어 야 그래픽 엄청 깨끗해졌네 애들 얼굴이 인물이 살았네 인물이 살았어 엄청 깨끗해졌네 얼굴이 달라졌어 자 나바스 떴고 자 아 왜 마르틴스 까지 이건 별로였어 야 그래픽 엄청 높아져 그쵸 보이게 확 달라 확 달라 자 자오의 프리피파 어서오세요 자 나하니 자 늦게오는 추천과 즐겨찾기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구요 어 에브라 에브라 지금 에브라 떴어 봤죠 에브라 빤짝했잖아 자 에브라 봤죠 자 자 에브라 하나 떴고 자 헐크 어우 헐크 에브라 좋아 지금 자 헐크 에브라 자 오늘 참고로 지금 강하신 척이 6개 들어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애 왜냐면 접속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마지막 몇개 더 남았나 아 다 떴어 자 헐크 좋았죠 헐크 에브라 좋았어 헐크 에브라 뭐라고 쳤는데 아니 형이 말했잖아 지금 매니저 못준다고 지금 매니저가 5명밖에 안되는데 다 찼어 그래서 못줘 자 매니저 못줘요 이제 자 아프리카가 아프리카가 못주게 해놨어 자 또 까로 갑니다 갑시다 자 프리피파님 어서오시고 자 아 그래금 뭐 자 형이 지금 정신이 없어 카톡봐야지 카드까야지 채팅봐야지 정신이 없어 이해해줘 자 사발레타 사발레타 아 미안해 미안해 자 미안해 난 또 매니저 달란 얘기는 알았어 미안해 어 토티 말씀드리는 순간 봤어? 자 토티 토티 떴어 토티 봤지 토티? 야 좋은거 떴어 토티 자 토티 좋았어 토티 자 마지막 자 오늘 강화 오래 걸립니다 어 마지막에 뭐였어 모타? 모타? 모타 비싼건가? 어우 좋아서 모타까지 자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화는 오래 걸립니다 오늘 서버 폭발이죠 서버 폭발이야 오늘 엄청 오래 걸려 나머지 계속 깔게요 자 이거 계속 까면서 유튜브 올릴게요 어우 애투까지 좋아 어우 장난아닌 어쩐지 겁나 오래 걸리더라 자 이거 마저 이렇게 다 깝시다 자 자 지금 좋았죠? 잘 까고있어 자 현철님 어서오시고 자 PMW 어서와요 아 지금 카드 오케 카드 엄청 잘 뜨고있어 아 말씀드린 순간 봤죠? 쭈바인슈타 이거 아 좋았어 뻔척했지? 자 뻔척했어 뻔척 계속 깔게요 자 그래 나도 지금 겁나는게 이 아이디 말고 다음 아이디 갈때 겁나 오 람 람 람 람 람 자 이거 좋은거 잘 뜨네 람 람 람 떴쪄 람 좋았어 이거 반응 진짜 느려 자 내가 그만하게 누르면 3초 뒤에 멈추네 자 초코 어서와요 에브초코 자 지금 언제 걸릴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언제 걸릴지 자 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오토까지 자 이거부터 깝시다 많은거부터 자 이건 좋은거 안될거 같애 어우 시작이 좋은데 9393 좋아 자 좋아 리그에 선수가 좋네 어 라 라카제트 좋지 방금 봤어요 라카제트 좋았어 자 파예 오 자 깃밥이 어서오시고 자 파스토레 파스토레 파스토레까지 오 라카제트 또 떴어 라카제트 두개 떴죠 오 좋았어 자 좋아 좋아 지금 엄청 느려 뜨는거 자 보시면 라카제트 하나 그 다음에 파스토레 라카제트 둘 아 괜찮은거 같애 그렇죠 괜찮죠 자 자 지금 강화가 엄청 밀렸어요 어 일단 1리다 대단 안할게 지금 줄이 엄청 길고 접속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강화가 오래 걸립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뭐야 얘는 왜 자꾸 똑같은 애가 계속 나와 짜증나게 자 좋은것 좀 나와라 좋은거 그쵸 자 라임몰란도 두개 나오고 지금 플로렌츠 두개 나왔어 골 때리네 자 뭐야 플로렌츠 세개 나왔어 이거 뭐 짜고 치는거야 역시 넥슨 뭔가 이상해 어떻게 똑같은게 계속 나와 그쵸 플로렌츠가 지금 세개 나왔잖아 말이 되냐고 이게 자 현철이님 어서오세요 역시 넥슨은 믿을게 못돼 자 계속 깝시다 오 대박 대박 아 이거 원래 좋은것 뜨는거야 와 이거 대박인데 대박이죠 와 토레스떴서 토레스 초대박이야 초대박 와우 초대박이죠 초대박 어우 토레스 완전 대박 말 하나 더 깔께요 자 지금 엄청 잘뜨고있어 자 봐주셨죠 따봉이야 자 계속 깝시다 아 이건 별로네 부스케트 크로스 자 마지막 마지막 디마리아 디마리아 까지 자 계속 깔께요 그나마 좋은거 하나 뜬게 떴어 지금 자 계속 카드 깝니다 자 좋아 좋아 비아 비아 아 샤키리 자 산체스 그렇게 나쁘진 않은거 같애 그쵸? 지금 뜬게 아까 백만원 넘는거 많이 떴잖아 그쵸? 자 자 루이스 까지 자 그리고 토레스 까지 넣었죠 지금 토레스 토레스 엄청 비싼건데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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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짜짜짜 그래서 괜찮았어 계속 이어서 깝시다 자 늦게 오신분들 다들 반갑고 추첨과 디레스 부탁드려요 자 람 자 우와 자 지금 신청자수 7명 7명 아자르 150 다 100짜리 100짜리 자 1000짜리 한번 더 뜨자 에릭센 1000짜리 아까 하나 떴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빠디빠디 짜짜짜짜 자 1000짜리는 안나오나 이제 130만 질라차 완전 망했네 그쵸? 라키티지 또 떴어 아 무슨 두개나 떠 두개뜨니 제일 짜증나 라키티지 여기도 뜨고 여기도 떴잖아 짜증나 자 질라탄 또 완전 질라탄 얼굴 완전 싹 바뀌었네 그쵸? 얼굴 싹 바뀌었어 자 계속 깝니다 자 좋은거 하나 떠나 밀러가 많이 좋아질건데 밀러 자 이거는 뭐 좋은거 안 떼겠지 300이니까 그냥 깔게요 자 질라탄 엄청 느끼해졌어 자 액터님 어서오세요 근데 질라탄 솔직히 느끼하긴 해 원래 생긴게 약간 그쵸? 많이 늙었어 질라탄 또 이제 자 이제 높은 거면 까고 나머지는 직접 까세요 지금 뒤 줄이 길잖아 자 자 이구님 아까 오셨던 분인가 에이씨 좋은게 안 떴네 자 이거 갑시다 이거 준비되셨죠? 30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30명 내가 근데 지금 스케줄 7개 있어요 더 주시면 좀 오래오래요 네 갑시다 오케이 톡 줄게 톡 주고 갈게 톡 주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이거 뭐야 아까 2천짜리 하나도 안 뜨네 아 시원찮아 시원찮아 어떻게 100도 안 뜨냐 그쵸? 이거 너무 무하네 자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 녹화